주인공의 한코라인 슈팅 이벤트 자 다섯번째 주인공 오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어떤 선수를 좋아하십니까? 박찬희 선수 오늘 박찬희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박찬희 선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박찬희 선수 화이팅 화이팅! 고림또 화이팅입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준비 쏘세요 너무 먹고 안 쏴 안녕 아 멋있다 네 잘하셨어요 막상 평상시에 논거일 때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긴장이 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조이! 도전! 같이 함께하는 지영아 동센터 아 네 그래요 그럼 함께 와준 우리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우리 지영아 동센터 화이팅! 네 꼭 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비 도전!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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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